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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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피아노 잘 치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뭔데 손바닥을 한번 대 봐요 옛날에 피아노 학원에서 이렇게 손바닥을 맞으면은 피아노를 좀 잘 쳤거든 아 진짜 맞아야 돼 그럼 그럼 진짜 맞아야지 엄마 손 맞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다치니까 내가 날로는 안 때릴게 이렇게 때리면 빨리 해봐요 이렇게 맞으면 잘 쳐 피아노 잘 칠 수 있어요 쳐봐요 쳐봐요 피아노 잘 쳐지는 것 같아요 야 이 개 요바 시뻘겨졌잖아 시뻘겨졌어